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 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더지 입니다 오늘도 할 것은 레이싱인데요 오늘도 할 것은 레이싱인데요 뭐 그랜 투리수 이름이 오늘 뭐 일단 이름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도쿄할게요 도쿄 여기 도쿄맵인가 어쨌든 일본 경지에요 여기도 꽤 괜찮아요 일단 여기 해볼게요 여기서 개라지에서 골라야 돼요 개라지 저 새로 샀어요 저 새로 샀어요 이거 전기차인가 그런거 했는데 어쨌든 차 어딨어요 차 어딨어요 혹시 제 머리가 이상하게 보이면 그건 제 탓 아닙니다 그건 제 탓 아닙니다 누가 해줬어요 누군가가 해줬어요 이상하게 보이면 죄송해요 된거야 어 됐네 가자 어 긴장돼 아 진짜 저번처럼 엉망이면 안되는데 저희 전기차 처음으로 해요 그리고 초급 난이도지 왜 이렇게 순식간에 왜 이렇게 순식간에 이리 했나 했네 이거 초골 중급 상급 이렇게 난이도 한 번씩 해야 되죠 역시 어디 hadi 그래서 이거 거리 꽤 나네요 지금 이든가 이든가 거리 꽤 나니까 아 그리고 현재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이름이 테슬라 차래요 테슬라 전기차 뭐 테슬라 전기차 뭐 회사에서 만들지는 이름이 되죠 저는 차 이름을 잘 몰라서 차 이름에 대해서 몰라서 회전하는 것도 듣기 쉽지 않네 역시 전기차 좀 까다로워 너무 빨리 돌렸어 생각보다 회전 빨리 되네 회전 생각보다 빨리 되네 이거 이거 오른쪽 차선으로 가는 거 뭐야 이거 저 오른쪽 차선으로 가는 거 뭐예요 여기 진짜 저 고속도로 달리는 느낌인데요 저는 그냥 뒷자리에서 죽여보기만 해서 모르구나 와 와 와 진짜 이거 이거 반풍감 좋다 이거 오 이런 торx2 돌아 돌아 오 오 위험했어요 괜찮아요 이거 마지막이지 2등급 차이가 안나네요 고속도로 달리는 느낌인가요? 그릇이 왼쪽 오른쪽 보는 것만 빼고 다 좋다 다 좋다 여기서 일찍 선만하게 하면 이긴다 1등 생각보다 꽤 쉬웠죠? 이분은 중급 난이도로 가야죠 돈도 획득하고 일단 난이도 바꿔야 되니까 서둘러야죠 아니 아니 이 드래그 아니야 당연히 계라지에서 골라야죠 전기차 중급 난이도 오케이 갑시다 중급 난이도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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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초급 난이도처럼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오 조금 빨라진 것 같은데 오 어라 쟤네 왜 이렇게 빨라? 아 여기서 중급 난이도구나 어 이거 조심하면서 가야되겠네 아 이거 조심하면서 가야되겠네 와 여기서 진짜 잘하네 아 좋지않은 서로 경주하면서 가는 동안 나는 천천히 따라잡히고 있죠 아주 살짝 간격이 또 좁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간격이 조금씩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랙이 굉장히 기니까 막 그렇게 막 긴장을 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린 기아조정이 안되니까 여기 이거 속력이 200이 최대인가봐 속력이 여기 기아조정이 안되잖아요 여기 기아조정 버터도 나오고 있는데 와 좋다 이거 막 기아조정에 대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와 좋지 이거 오오오오오 누가 날 밀었지 누가 날 밀었지 그냥 밤에 하는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제가 하는 운전이 약간 운전 같아 운전실력이 안좋아서 그래주세요 운전실력이 안좋아서 그래주세요 오오오오오 아 왜 조금만 돌렸는데 2차 에빙 오오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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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는 뭐 기아조정 법적이 아니라 패들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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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ni 우우 N freedom 아 you you 시간 it B 2 me ah oh me yo it 와우 진짜 이렇게 평화로운 운전은 처음이네 아 진짜 차가 돌아가는 애도 거의 없나요 차가 통장에 가는 거 와우 좋은데요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한번 오우 오호 오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오우 빨리 가야되겠는데 빨리 배달이 꽉꽉꽉이는데 오케이 시리 와 이거 보는거 편하다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 와 아니야 아니야 뒤에는 차가 밀어가지고 하나 더 안 부드러워 이 차들 다 똑같은 차들 같다 책값만 다르지 아 이거 전기차 경주네 와 진짜 아 전기차라는게 이렇게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렇게 얘네들이 이쪽으로 아 저분 난리 났다 오케이 아하 아하 4위 4위 3위라도 하자 그렇죠 3위라도 하자 3위 3위라도 하고싶어 3위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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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3위라도 다 3위라도 다 4위라도 다 4위라도 다 4위라도 다 상급난이도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상급난이도 상급난이도는 다행이지 아예 안줬다면 선수가 경주하러 나가겠어? 마지막 상급난이도 상급난이도는 자신없지만 와 꼴찌는 안하려고 할게요 꼴찌는 안할게요 전기차 상급난이도 화이팅 화이팅 갑시다 여러분 화이팅 꼴찌는 안할게요 꼴찌는 안할게요 꼴찌는 안할게요 아직 회전하는거에요 이거 어색해 아직 회전 왼쪽 오른쪽 도는게 와 진짜 운전하는 것처럼 여기 여기서 회전 회전만 잘하면 돼 여기 또 회전한다 여기 아 쟤네들 진짜 빠르네 아 이거 12 미만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괜찮거든요 저 아니 이거 9등 까지라도 해보겠습니다 저 9등 9등의 목표 1등은 좀 무리인거 같아요 아직 저 만약에 이거 녹화 안할때도 막 정기차로 홍추면 접했으면 아마도 1등 가능하겠죠 정기차라는게 이렇게 좋고 편안하게 가고 부드럽게 가니까 그나마 다른 차들보다 조금 부드러운거 같아요 다른 차들보다 조금 부드러운거 같아요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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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는 좋아 으으으윗 아하 저기 파란색 뭐 포인트지점 거길 따라가야되겠다 거기 따라가야되게 좋을것같다 벌써 한마퀴 다 돌아가는 느낌이죠 아 이거 회전하는거 아직 이거 회전하는거 엄청 많이manship 오오오오오오오오오 12 미만에 날 추월 하려고 꿈도 깨시지? 그럴 일은 없어. 내가 유지할 거야. 유지라고 할 거야. 안돼! 안돼! 아 이거 기아라 조개 질소다. 아 이거 자동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. 근데 자동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. 저는 우측 통행으로 갈게요. 조금씩 조금씩 핸들을 조금씩 돌리면 급합에는 좀 많이 돌리고 12호가 많이 다르다 봤죠? 저 현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우회전해야 되나? 오케이. 아 안 돌려지게 비... 오케이! 아 근데 구이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네. 오케이. 아 이런 부드럽게 운전하는 이 차의 행운이다. 제가 운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의 행운이에요. 오오오오오! 아깝다! 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. 와우. 살짝 너무 심하게 해. 그치? 이 차라리... 어! 아, 하아. 안돼! 안돼! 지금 9위와 3700거리에요. 저기앞에 보이시죠 여러분? 이 차가 좀 더 빨리 가시면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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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다. 좋았어 그래도 9등 따라잡기는 쉽지 않겠다. 저기 저 현재 배달을 안 놔두고 있거든요? 저 배달을 안 놔두고 있어요 이 트랙 잘 만들어졌네 이 트랙 잘 만들어졌네 거리 조금 좁아졌는데 이 트랙은 길어도 저 이거 위험했어요? 위험했어요 2차 저는 2차 타 나는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2차 타 나는거 아니에요 오 위험했어? 이러면서 방금? 아직 한바퀴 남았어 아직 한바퀴 남았어 진짜 진짜 좀 더 진짜 좀 더 빨리 갈 수는 없나? 빨리 갈 수는 없나? 어어? 갑자기 왜 그래? 갑자기 왜 그래? 왜 갑자기 왜 미끄러져? 차가 여기는 살짝 접진방향이니까 회전은 그렇게 심각해서 안 할 때고 오 kto 오케 그만 오케이 오케이 많이 따라잡았어! 이제보다 부딪히면 안 된다 나 진짜 아.. 1대가 넘칠게 한 대라도 더 추월할까 빨리 빨리 차야 내가 널 믿는다 나는 핸드바를 잘 돌릴 테니까 너는 빨리 가져 알았지 차야 너만 믿는다 살짝 스무스했어 가까워지고 있어? 거리 가까워진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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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왜이렇게 빨리 얘네 끈적이네 저기 사이에 들어가면 차야 너만 믿는다고 너만 믿는다고 왜이렇게 어려워 왜이렇게 어려워 이거 추가라는거 어쨌든 제 목표 하나만 달성했네요 제 목표는 하나 12미만 12미만으로 하기 그럼 9등 최소 9등은 해야 되거든요 잘한거 제 목표는 만족했으니까 와우 자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로 어 이거 테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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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로 이거 이거 일본 트랙 일본 코스로 했거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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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